안녕하십니까 약초부부입니다 아 오늘은 겨울을 이제 마지막 추위가 되나요 굉장히 좀 쌀쌀하네요 좀 날씨가 어 여기는 항암역합이 좀 저거 하는 웅지가 웅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운지버섯 아 저사람은 저기서 내려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여보 언제 거기 내려갔어 아 여기도 이쁘네 이뻐 운지버섯이 왜 이렇게 여긴 이뻐 여보 아 운지버섯이 이렇게 있네 이거는 여보 저거 아니냐 하늘수박 이거 봐봐 어 기차 한번 봐봐 여보가 여기 수박 같은데 어 어 이거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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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는데 여보 잔나비가 쌍꺼워 그거도 항암역할이 좋은데 어 이야 아 아 아 아 아 테봐 어 그걸 먼저 항암역할이 좋지 어 면역력 안하기도 좋고 어 여러분 은 그 분은 뭐 거는 아주 족보 없는 거네 이게 하늘수박 아니냐 여보 안 이랬어 아 아니야 별나비 아 이거 크다 크구나 얼마나 큰거 아냐 어 그만하고 큰거 자 앉아보요 거기 웃을 밟지마 웃을 켜게 오 끝났어 오 잔나비 야 뿌리가 희안하잖아 이거 봐 크다 아이고 이런게 다 붙었어 오 잔나비 보자 야 그거 크다 이거 봐 니티가 뿌리가 희안해 어 상암 협갈이 많지요 이거도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 와서 찍어봐 꽃이가 희안해 여기 뿌리 좀 일찍 들어가서 찍어봐 어이구 그놈 잘생겼네 뿌리가 요기서 찍으면 정확하게 어 어 뿌리가 희안하지 신기하게 그러면 나무같은 밑에 있나 밑에 여기 있잖아 거기에서 나왔구나 여기 이제 나무 여기도 조그만거 잘하고 있잖아 어 여기도 잘하고 있어 야 나무는 봤냐 저거 봤어 없어 없어 여기도 잘하고 있잖아 이거 야 이거 크다 야 뿌리도 멋지 잘생겼다 나처럼 잘생겼구만 채집자세요 채집자세요 어 어 예 이봐 잘생겼다 잘생겼다 뿌리좀 봐봐 야 나처럼 잘생겼다 이렇게 가까이 돼 봐 가까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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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꾸로 해 왜 거꾸로 멋있었어 아니 왜 두잡았어 깨끗하고 오케이 아 좋다 이거 봐 어 예 아 좋다 잘생겼대 야 깨끗하잖아 잘생겼어 어디 있는데 우슬이 그 뒤에 있어 몇 개 태다가 우리 물 가려먹는게 됐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도 있어 아 우슬 어 요거는 이거 말해 뭐 어 어 아 우슬 아 이거는 참 소 무릎을 닮았다 하여 이게 참 간절에 요새 이게 한 4 5년 됐지요 메디메디에 이게 참 이 효능이 간절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닭발하고 이래가지고 복용을 해가지고 효능을 보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는 간절하고 잘 먹자 우리는 이게 간절하고 이걸 좀 다려서 이렇게 좀 많이 먹지요 아 이거 좋다 대물급이다 야 그렇게 큰 줄 몰랐어 뭐 아유 이거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있어 아 그래 아 방과반 뜨고 와가지고 손 바꾸려면 장갑 안 뜨고 와가지고 켜 봐 아이 켜 봐 손 없어 응 내가 키워 아니 어 아니 어 어 오늘도 가서 이것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하고 해서 가게 또 잔대하고 잔대는 자연산 잔대를 작년에 좀 많이 캐서 오시는 분들 좀 이번에 면역력 강화 좀 되라고 가게 오시는 분들 좀 한 잔씩 해주세요. 그래가지고 좀 좋아합니다. 꼬리랑 다 끊어졌네. 너 어때 이렇게 동작이 또 어떻게 내가 해? 누가 하던 거든지. 아니 아니 아니. 이거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. 아는 게. 아 이거 다 끊어졌네. 다 끊어졌네. 야 이만하면 이건. 얘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안 나왔구나. 저기 또 있어. 예? 어딨어요? 여기 밑에. 어 예. 몇 개 새 갖고 갈라고. 오케이. 어디 있습니까? 어이? 요거 요거? 아니. 이거 저 챙겨. 챙겨만 해. 어디 있어. 어? 그것도 기고 이것도 기고. 아 저 큰 놈 여기 있잖아. 아 그럼 내가 켜고는 안 돼야. 음. 이런 것들. 요 요건 뭐야 요거 요거. 아 그러나. 요거 있잖아. 요거 있잖아. 요거 있잖아. 저거 있잖아. 저거 있잖아. 저거 있잖아. 하나짜리. 이런 데는 한 끼리니까 있지. 여기 사람이 없는 데니까. 시내 갖고 온 데는 한 물 없어. 밖에서도. 어. 어. 유튜브 보고도. 응? 가득해가지고 없어. 어. 어. 제가 조언을 해서 한. 어 여기 한 열 개 된다. 그래서. 해가지고 또. 하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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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크다 야. 제가. 이것도 여기. 어. 저 연주가. 좋지네. 좋지네. 삼초리 쓰겠어. 응? 삼초리 쓰겠어. 삼초리 쓰겠어. 아까 그거는 천데. 아니 그 여기 뺑뺑돌라 있겠더라. 아. 근데 이거 시간 없어서 못해. 어 예. 살살해 살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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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성을 좀 다 해요 좀. 아. 그래. 이것도 뭐 며칠 안. 저거 묻어줘야지. 안 묻어줬다고. 혼나. 그. 묻어. 한 일주일. 같이 뭐. 우리 지인들하고. 같이 좀. 저거 알겠다. 아. 아. 이거 다 묻어야지. 혼나. 이거 묻어. 이거 묻어야지. 응. 뭐가 삐삐 소리 하는 거면. 바람이 쎄네. 이렇게. 어? 어? 여기도 하나. 어. 그거 해 봐. 어. 묻어줘. 묻어줘. 또. 또 안 묻었다고. 아이고. 깨끗이 묻어야지. 응. 여기도 있네. 이거 하나 봐. 마저 마저 캐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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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어. 들어갔어. 아. 어. 이거 뭔 소리야. 새 세. Qual the name of the last Man? 꼬르륵 하는 새가 있어? 응 새 소리야 여기는 깊어서 그래 산이 아 여기 깊어 왜 왔냐 그러네 이 양반들이 왜 약초불불라 여기까지 왔지 어? 유튜브에서만 들었는데 여기까지 또 왔네 진짜 아 저게 하늘 수박이 아니다 아니야 자 이거 들어라 마무리 진짜 내가 캔나 이제 나무 좀 어? 이거는 시내 쓰고는 없어 아 힘들어서 안되겠다 자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가 이게 뭐 좋은게 뭐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자고 자 이래가지고 한번 저거 하시면 좋은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좋은것도 아 예 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아직까지 추우네요 아 오늘날 또 전부 한번 이렇게 면역이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들 거르지 마시고 예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요 예 약초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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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